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이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회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목상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날 마지막 수요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저희들이 광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열므로 우든한 죄들에게 피쳐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올해의 마지막 수요의 예배에 여러분 잘 참석하셨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건 전부 다 마지막이에요 내일은 이에의 마지막 목요일 모레는 이에의 마지막 금요일 토요일은 이에의 마지막 토요일 토요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이죠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2016년도 남은 시간들을 잘 정리하고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는가? 한국에도 요즘은 인종차별이 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세계 대교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호모지니어스 가장 동일한 동정의 민족 단일 혈통을 자랑하는 두 나라가 있었댑니다 하나는 ROK,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이고 또 하나는 어디까요? 또 하나는 DPROK, DPROK가 뭐예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바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북한이란 말이죠 한국과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호모지니어산 가장 동정의 단일 혈통을 지닌 그런 민족으로 꼽혔는데 한국이 서구화, 선진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에도 많은 우리보다 못 사는 동남아시아의 이주노동자들 또 다문화 가정의 특별히 여인네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국도 이제는 정말 다인종사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혈통의 한국인은 마치 1등 시민이고 저 벵글라데시나 또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또 인간차별도 있어요 인간차별 그래서 수조론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조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수조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또 흑수조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봤더니 대통령이 딸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벌이 아들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봤더니 서민의 아들인 사람도 있고 금수조, 은수조, 흑수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대요? 무수조가 있댑니다 무수조 아무런 수조 없이 태어난 태어나봤더니 천혜의 고아인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 인종차별도 많고 인간차별도 많아서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내가 남보다 항상 쾌락과 만족을 덜 받아 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질시하고 열등감에 빠져 살게 되는 인간차별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차별들을 일시에 평준화 시키는 이퀄라이저, 모든 것을 평균케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 세상 살 동안에는 파워, 머니, 플레저 등등으로 많은 차별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질투심, 시기심을 불러익히고 비교실 가운데서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게 만드는 온갖 차별들이 다 일순간에 똑같이 평균화 되는 모든 것들을 평준화 시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인데 거기에 무엇이 인생을 평준화 시키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사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온갖 다른 사람들,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선하고 깨끗한 사람도 있고 깨끗이 못한 사람도 있고 제사를 드리는 자도 있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도 있고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는 거라면 신약시대는 뭐를 드리는 사람과 뭐를 드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걸까요? 제사는 바로 기도를 상징하죠 기도를 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고 맹세하기를 무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상의한 헤테로지니어스한 인간사회 속에서 모든 차별을 일시에 평준화 시키는 이퀄라이서 평균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3절에 나와있는 죽음이라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거기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서는 평준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인도 죽고 악인도 죽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도 죽고 제사를 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죽고 맹세하던 자도 죽고 맹세하기를 무사하던 사람도 죽고 깨끗한 사람도 죽고 깨끗이 못한 사람도 죽고 우인과 불이한 사람 선인과 악인 모두가 다 죽게 된다 돈 많은 사람도 죽고 돈 없던 사람도 죽고 권세 많은 사람도 죽고 권세 많지 않은 사람도 죽고 온갖 쾌락을 누리던 사람도 죽고 쾌락을 누리지 못하던 사람도 죽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차별을 평균케 하고 인생의 평준화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동일한 사실을 놓고 전혀 상의한 인간관, 세계관, 인생관을 품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 죽음으로 다 똑같이 되고 말 것이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마음에는 악을 가득이 품고 미친 마음을 품고 평생 방어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미국 사회, 뉴욕에서 일어난 인데 뉴욕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 32세된 어머니와 4살된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일한 살인범이 저지른 범죄라고 경찰이 추정을 해서 결국은 범인을 체포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범인은 그 4살박이 아들의 친부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4년이 지나서 6년이 지나서 드러나게 된 건데 26살짜리 26살 먹은 고등학교 과학여교사하고 16살 된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이겠죠 9학년 남학생하고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가 임신이 되고 출생을 하게 된 거예요 26살하고 16살하고 요교사하고 고등학생하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 그 아들이었는데 온갖 사회의 지탄을 받던 그 남녀가 결국은 동고생활을 시작했는데 동고생활한 지 불과 몇 개월이 안 돼서 결국은 갈라지고 아이 양육비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원한 관계로 바뀌더니 급기야 그 이제 22살 6년 후니까 22살 된 그 남자가 32살 된 옛 자기 애인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벌어지고 만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 마음의 악함을 가득 품고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버리는 삶도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인생을 평준화 시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인생을 평준화 시키는 것이 있는데 또 다른 이퀄라이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준화 됩니다 인간이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 똑같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요 선인도 악인도 자기가 행한 선으로 자기가 행한 악으로 구원받지 못하죠 의인도 불이한 자도 제사드리기를 좋아하는 자도 제사드리기를 싫어하는 자도 맹세하기를 좋아하는 자도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도 권세 있는 사람도 권세 없는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거기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는 것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된다 라는 복음이 진리 앞에서 인간은 다 평등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나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 뵙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하여 불신한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마치 죽음 앞에서 인생이 평준화 되는 것처럼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가져였던 모든 것들은 다 무력화되고 무용지물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인간은 구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인간은 다 평준화 되고 많은 것이죠 그렇게 끝나게 되는 우리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인생은 죽음과 구원의 은혜 앞에서 다 동일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삶 삶은 영원히 남는다는 그런 사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두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 또한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고린도우 소장 10절 말씀에 나와있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우 소장 10절 말씀 찾아서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우 소장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290면입니다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우 소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우 소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운으로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죽음 그리고 구원 앞에서 우리 인간은 다 똑같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짧고 유한한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니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중 자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경고 망동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의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연세대 철학과 교수이신데 그분이 쓴 책으로 나온 책 가운데 백세를 살아보니 그런 책이 나왔어요 정확히는 그분이 연세가 현재 97세 시대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장수를 하게 되었는가 사실은 너무 몸이 허약해서 어릴 때 자라나면서 얘는 스물을 못 넘기게 갔다 스무살 못 돼서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지금 백세를 살게 됐으니 자기가 이렇게 장수하게 될 줄을 그 누구도 몰랐다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 자기 인생의 키워드 자기 인생의 평생의 신조 두 가지가 있댑니다 하나는 조심조심 다른 하나는 미리미리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약하니까 무리하면 탈락 심해지면 죽을 수 있으니 조심조심 말도 행동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조심조심 그리고 미리미리 자기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강연을 나가는데 강연을 2주 전에는 다 준비를 해놓는데 미리미리 물론 그가 가졌던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런 삶을 가능케 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종착력에 다다르게 될지 모르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귀중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우리는 자중자해하며 조심조심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은 신약성경 422면 맨 마지막 페이지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예수의석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무엇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까 이런대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귀중한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유한한 인생이 영원토록 가치 있는 귀중한 인생이 되는 까닭에 우리의 삶을 결코 마음의 악을 품고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하는 거죠 마지막 말씀 마태봄 25장 21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봄 25장 21절 이 말씀은 신약성경 신약성경 43면입니다 신약성경 44면 마태봄 25장 2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봄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해를 마감하는 연말의 길목에 서서 이렇게 올 한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온 것처럼 이제 내 평생 나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다가올 터인데 그때 내가 과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인생관 어떤 사생관 어떤 가치관 어떤 세유관을 갖고 내가 살았는가 내 몸으로 해한 것을 따라 주님께 그대로 받게 될 날이 내게 다가올 텐데 그때 주니 주인이 내게 이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주인이 칭찬을 받아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여러가지 차별이 있을지라도 죽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준화되는 인생 가운데 저희들이 유한하고 짧은 이 귀중한 시간과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치있게 일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칭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